여러분 안녕하세요 당신의 조금 더 효과적인 국어 준비 조효준입니다 2023학년도 내신 만점 수능 특강 문학편을 통해서 선생님이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리엔테이션을 준비해봤습니다 그러면 오리엔테이션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볼까요 일단 교재를 보여드릴 건데 이미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교재죠 이 교재를 설마 지금도 가지고 있지 않다면 큰 문제입니다 빨리 준비하셔야죠 빨리 준비하신 다음에 따라 들어오셔야 되는데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해놓고 이상한 얘기를 먼저 하나 해드려야 돼요 잘 들어보세요 선생님이 수능 특강 문학을 가지고 내신 준비를 도와드릴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커다란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이미 수능 특강 문학편의 강좌가 준비되었거든요 자 윤혜정 선생님도 강좌를 찍으셨고요 남궁민 선생님께서도 찍으셨고요 김기훈 선생님께서도 찍으셨고요 우리 곽동훈 선생님께서도 이미 다 찍어두셨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아주 자세하고 꼼꼼하게 작품 하나하나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설명은 드리지 않을 겁니다 이해 되셨어요 선생님 네 분 중에 나랑 어떤 선생님이 잘 맞을까 잘 선택해서 강의를 잘 듣고 따라 들어오셔야 돼요가 아니고요 여러분 내신 점수 잘 확보해야 되겠죠 그렇죠 나의 시험 범위가 수능 특강 문학책 한 권 통째로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분 선생님 강의를 다 들어보는 건 어떨까요 라고 꼭 추천을 좀 먼저 해드립니다 그런 뒤에 조금 더 효과적인 내신 준비를 위해서 선생님과 함께 이제 본격적인 내신 준비를 이 강좌를 통해서 시작해봤으면 어떨까 요렇게 한번 말씀을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능을 앞두고 내신 시험 범위가 세상에 수능 특강 해줬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지울 거라는 표정이 선생님 머릿속에 이렇게 그려지더라고요 걱정하는 친구도 있겠죠 긴장도 되고요 두려움에 혹은 또 불안감에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을 위해 조금 더 효과적인 내신 준비를 준비를 했는데 문제는 EBS 홈페이지 안에 이미 수능 특강 부스터가 이렇게 마련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들을 또 활용을 하셔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수능 연계교제의 국어 어휘가 연계교제에 기반을 두고 있고요 수능 특강 연계기출이라고 하는 문제집이 또 준비가 되어 있죠 수능 특강 연계기출은 문학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서 현대시와 고전시가가 한 권 있고요 그 다음에 고전소설과 현대 고전산문과 현대소설 이렇게 한 권이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수능 연계교제에 기반을 두고 있다 보니까 요 부분들과 관련지어서 요 지문 요 부분들과 관련지어서 요 시험지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것도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거기다가 수능 특강 미니 모의고사에다가요 수능 특강 사용설명서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것들을 바탕으로 준비를 하셨는데 여기에 하나 더 얹어드리려고 하는 거죠 330 자 336 그리고 141 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336 페이지입니다 우리 수능 특강 문학책이요 141 개의 작품이 들어 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합니다 이거 어떻게 하냐고요 자 조금 더 효과적인 내신 준비 선생님은 원래 조금 더 효과적인 국어 준비 조효준입니다인데 여러분을 만날 때는 조금 더 효과적인 내신 준비로 만나보려고 합니다 자 어떻게 만날 거냐면요 오십 분짜리 강의 스물다섯 개요요 자 백사십 일 개의 작품을 스물다섯 개의 강의로 배분을 해보자고요 한 강의당 작품의 숫자가 그러네요 여섯 개에서 일곱 개 그러면 50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한 작품 가지고 10분 이상을 진행할 수가 없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더 효과적인 내신 준비를 어떻게 진행해 드릴 건지 이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다 설명드리고 강의에서는 온전하게 작품과 설명과 내신 준비에만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시작할게요 제일 첫 번째 코너 효준쌤의 사고의 확장입니다 주안점을 좀 둘 겁니다 여러분 시간 안에 설명이 가능한 작품은 어떻게든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이거 불가능하겠는데 너무 긴데 라고 하는 경우라면 앞서 제일 처음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이미 준비되어 있는 수능 특강 강의를 통해서 조금 탄탄하게 준비를 하고 선생님의 강의를 따라 올 거라고 믿고 가겠습니다 자 사고의 확장을 통해서 작품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들을 쭉 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다음 코너는요 효준쌤의 오엑스 게임입니다. 아니 아니 오징어 게임이 아니라 오엑스 게임이라고요 여러분. 자 오엑스 게임이라고 하는 것들을 대략 한 작품당 열 개 정도씩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보느냐의 관점에 따라서요 스무 개 아니 서른 개도 될 수 있습니다. 자 문장을 짧게 만들지 않고 길게 만들도록 할 거예요 그러면 학교 선생님께서 만들어서 시험지에 넣어두는 선지가 선생님이 보여드리는 오엑스 문제들의 조합과 별반 다르지 않을걸요. 믿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오엑스 게임 잘 한번 진행해 보자고요 선지들이 이렇게 구성될 거예요라고 하는 걸 직접 보여드리고 있는 오엑스 게임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은. 괜찮겠어요 효준쌤의 천기 누설인데 하늘의 기미를 누설할 겁니다 여러분 시험지에 어떤 것들이 들어가게 되는 건지를 아주 간추리고 간추려서 핵심만 딱 뽑아서 작품 하나당 최대한. 아주 많이 보여드린다고 해당 세 개. 아주 적게 보여드린다고 한다면 정말 딱 중요한 거 한 개 이렇게만 정리해서 제일 마지막 코너는 효준쌤의 천기 누설입니다. 잘 챙겨두셔야 됩니다 잘 정리하셔야 되고요 괜찮죠 여러분 선생님은. 한 권의 교재를. 스물다섯 개의 강의로 준비할 건데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시험 범위에 해당되는 것만 우선적으로 들어주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까지 확인을 해야 되겠네 조금 더 효과적인 내신 준비를 하게 된다면 이제 얼굴 표정이 달라지는 거지. 그렇죠 안심하게 되고요 편안해집니다 확실해지는 거고요 든든함을 드리도록 할 거예요 그런데 주의사항이 있어요. 수능 특강 본 강좌의 수강이 필수다라는 건 이미 벌써 두 번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각 폰호를 통해 제시한 내용을 학습의 도구로 삼아 주셔야 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선생님 그대로 외우면 되는 건가요 아니요 이걸 활용하셔야 되는 겁니다. 선생님은 필요하게 정제된 것들만 드릴 거예요 그럼 이것들을 이용해서 이렇게도 조합해보시고 저렇게도 조합해보시고 이렇게도 연결해보시고 저렇게도 연결해보시고를 하셔야 시험지 안에 어떤 것들이 들어가는지를 미루어 진작하실 수 있을 거예요. 세 번째요 모든 기준은 학교 담당 선생님의 설명이 되겠죠 선생님이 A야 라고 말해줬어요 강의를 통해서 그런데 학교 선생님께서 A일 수도 있는데 B일 수도 있어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걸까요 A일 수도 있는데 B일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아시겠죠 그렇죠 학교 선생님의 설명에 가장 주안점을 두시고 따라가시되 이 강좌를 통해서 선생님이 드리는 말씀을 학습의 도구로 삼고 그리고 힌트로 받고 그리고 도움을 받아서 공부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네 번째요 시험 범위만 찾아서 수강해도 무방합니다 충분합니다 괜찮습니다 그렇죠 대신에 열심히 공부해서 일 등급을 확보해 주시고 그렇게 수강 후기를 남겨서 우리가 이렇게 소통해 나가면서 으쌰으쌰 그리고 기말고사까지 잘 달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또 열심히 힘내서 잘 달려갈 수 있게 여러분들의 조금 더 효과적인 내신 준비를 도와드리도록 할 거니까 믿고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은 강의에 가서 기다리고 있을 거고요 여러분들의 조금 더 효과적인 내신 준비를 매 시간마다 아주 강하게 외쳐드리도록 할 테니까. 선생님이랑 같이 문학 공부 하나만큼은 정말 탄탄하고 확실하구나 라고 하는 걸 느끼면서 강의 안에서 준비되어 있는 코너들 알차게 잘 활용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일 마지막은 우리 제일 처음 시작할 때의 화면이네요. 자 선생님은 이제 강의에 가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말씀드렸던 모든 내용들을 잘 정리해서 잘 기억한 상태로 1강으로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고요 그러면 마무리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안녕 1강에서 기다릴게요.